안녕하세요 북관광스토리 입니다 어제 어 한 8cm 이상의 대설이 와 가지고 집 정원에 눈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마치 설국나라 연구가 되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오랜만에 동영상 올려봅니다 여기가 저희 집 정원입니다 잔디밭이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텃밭도 이렇게 하얗게 잠겼구요 텃밭도 이렇게 하얗게 되면 나의 손이 뵈기로 해줍니다 내 집 정원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도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다음에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